안녕하세요 맥찬님 오늘 촬영이에요? 네네네 오늘 촬영이에요 일단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요 범죄 현장 수습이 안 돼요 아 아니에요 그럼 들어오세요 그럼 오늘 저 집 보러 오신 거잖아요 다 볼 수 있으면 이제 가시면 되겠네 아니요 저희가 오늘 아니요? 오늘부터요? 네 이번에 저희가 냉철님과 함께 할 콘텐츠가 뭐냐면 기관투자자나 금융학 관련된 개미분들을 찾아가서 그들의 노하우나 이야기를 들어보고 이제 탈탈 털어오는 개미 털기 콘텐츠입니다 개미가 되신 개미투자자가 되신 분들을 털어내자 네네 터도 자신 있습니다 열심히 한번 털어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각오 한마디 제가 이번에 라이프플러스에서 개미 털기 콘텐츠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터는 노하우가 좀 있거든요 이번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알짜 정보 털어서 여러분의 투자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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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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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